이곳은 이곳입니다. 인류가 멸종된 암울한 미래 속 인간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기지입니다. 막 세팅을 마친 로봇, 드로이드가 여성의 배아를 꺼내어 기계에 삽입하죠. 그리고 잠시 후,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유전적으로 완벽한 아기가 성장합니다. 얼마간 로봇에 의해 지극 정성으로 돌봄을 받던 아기는 곧 유아로 성장하고 이곳은 이곳에 의해 지극적으로 돌봄을 받았다. 이곳에 의해 지극적으로 돌봄을 받았다. 이곳에 의해 지극적으로 돌봄을 받았다. 어느덧 아이는 어엿한 소녀로 자라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드로이드를 마더라 부르던 딸에게 그것은 엄마이자 선생이자 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더가 충전 중인 사이 홀로 기지 안을 둘러보던 딸이 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유일한 생명이라곤 오직 자신밖에 없다 믿었던 딸에게 쥐의 존재는 남다른 것이죠. 하지만 마더는 딸과 기지의 안전을 핑계로 가차없이 쥐를 소각해 버립니다. 기지 밖의 상황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위험한 상태죠. 그렇기에 외부의 공포를 학습받으며 자라왔지만 궁금증이 많아질 시기였던 딸은 속만 상합니다. 또 본능적인 고독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마더가 조금 두렵기도 했죠. 늘 바깥세상이 궁금했던 차에 이번엔 외부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을 감지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의 목소리를 듣게 된 딸은 흥분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더에 경고하는 달리 멀쩡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마침 충전 중에 깨어난 마더가 달려오자 시선을 돌려보는 딸. 무사히 위기를 모면한 딸은 마더가 자리를 피운 사이 다시 여자에게로 찾아가죠. 같은 시각 기지를 점검 중인 마더. 총상을 입은 여자를 잠시 숨겨둔 딸이 부랴부랴 약품을 챙겨 돌아가는데 드로이드에게 적대감을 가진 여자는 어쩐지 도움을 주려는 딸도 믿지 않습니다. 마더에게 발각된 여자는 끝내 격리실에 갇히죠. 하지만 경계심이 가득했던 여자는 총상을 치료해주려는 드로이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둘의 대화가 몹시도 궁금했던 딸. 그동안 마더를 믿어왔던 딸은 생존자의 등장에 몹시 혼란스러웠죠. 마더는 딸을 이해시키려 들지만 이후부터 그녀의 의심은 더 커져갑니다. 또 여자의 가방을 살펴보던 딸은 책 속에 그려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존자인지도 알고 싶었죠. 상처에 염증이 생겨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드로이드의 치료를 거부하는 여자를 보자 딸이 나섭니다. 무사히 여자의 상처를 치료한 딸은 조금씩 자신에게 경계를 풀어가는 여자에게 드디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광산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딸은 바깥 세상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딸의 변화를 눈치챈 마더의 경계 역시 만만치 않았죠. 드로이드로부터 총상을 입었다는 여자의 말을 의심하게 만들고 좋은 성적을 거둔 딸에게 새로운 배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그러나 마더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말은 마더를 믿고 있던 딸을 혼란스럽게 말하죠. 그날 밤 드로이드의 손끝에 달린 총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데 여자의 말대로 총알이 같았습니다. 또 사소한 결점으로 죽어나간 아이들의 기록과 소각된 한적을 보고 몹시 충격을 받죠. 결국 여자의 말을 믿기로 결심한 딸은 곧 태어날 동생을 본 뒤 기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작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 알고 있던 마더가 딸을 가두고 여자를 찾아가 위협하죠. 같은 시각, 질소를 이용해 닫혀진 문을 부수고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딸. 그 사이 격리실에서 빠져나온 여자가 또다시 딸을 인질삼아 드로이드를 협박합니다. 결국 마더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보내주죠.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외부의 모습은 딸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걷던 여자가 이윽고 어딘가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광산이 아닌 해변가의 한 낡은 컨테이너였죠. 사실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여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드로이드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려던 여자의 속임수를 알게 된 딸은 다시 목숨을 걸고 키즈로 돌아가죠. 그런데 무장을 한 수많은 드로이드가 그녀를 포위합니다. 마더와 딸. 기지에 존재하는 두 캐릭터처럼 영화는 상당히 적막합니다.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그린 많은 작품들과 달리 인류가 전멸된 직후부터 이야기죠. 드로이드 마더는 마치 창조주처럼 인류를 재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초월적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런 마더의 선택을 받고 태어난 딸에게 윤리학이란 앞서 인간이 자처한 멸망의 근원을 학습하고 수정해가는 중요한 도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혼란의 시기를 겪던 딸은 침입자를 통해 절대자인 마더를 의심합니다. 본능과 인간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끝내 침입자를 선택한 딸. 자신의 뿌리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오염된 외부에서 홀로 살아남은 침입자. 딸을 순순히 침입자와 보내주고 또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던 마더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우월한 윤리적 판단을 가진 딸에게 침입자의 등장은 하나의 좋은 이벤트이자 학습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혼란과 의심이라는 좋은 학습이 끝난 뒤 선택의 기로에 선 딸은 절대자가 되기 위한 판단도 마더에게 배우죠. 인류를 재건할 완벽한 리더를 만들어낸 조력자 마더의 역할은 그런 것이죠. 인간이 두려워할 요소로 가득 채워진 이 작품은 그 막연한 공포심으로 긴 러닝타임을 잘 이끌어갑니다. 오염된 외부 세계와 낯선 침입자 그리고 감정없는 절대적 존재 드로이드의 통제까지 감정없는 드로이드와 인간의 공존이 주는 기지 내부의 적막함이 지독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인간보다 더욱 인간다운 로봇의 등장은 대인관계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겐 꽤 흥미로운 주제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정체성과 심리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한 좋은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고찰 영화 나의 마더를 추천합니다. 환경이라